이게 뭔지 알아? 이거? 엄마가 줘, 오빠가 먹어. 봐봐. 짜잔! 이거 아시죠? 아우, 알죠? 저거 흔들어야 되잖아요, 저거. 자, 하영아. 먹어. 밥 먹어줘. 꾸준거인데? 아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떠먹잖아. 그런데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설마. 설마, 손? 손으로 먹다 뱉었어. 손이 아니고, 봐봐.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단 다음에. 아, 제대로 먹어야죠. 입 밑에 잡아요. 자, 봐봐. 하나, 둘. 자, 봐봐. 하나, 둘. 어떻게 되나? 보자. 짜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다. 우와, 뭣인데? 그럼 난 떠서 먹겠다. 한입 먹어볼까요? 어, 먹어봐. 그렇지. 와. 저거 진짜 꿀맛인데. 솔직히 맛이 있어, 없어. 맛있지? 아, 진짜 맛있죠. 아, 추워. 추워? 어, 이거 아빠 거 줄게. 아, 이제 좀 쌀쌀하구나. 그렇죠? 좀 나? 별 효과가 없어? 없어요, 효과가. 아, 추워. 추워. 너도 추워? 슈퍼맨 됐어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만족스러워. 아,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 달랑달랑. 정말 못생겼다. 붙었다. 저거 뭐야? 예쁘긴 하구나. 다시 도시작통에 들어갔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